안녕하세요. 비타민의 나의 컨셉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하였는데요. 그건 바로 문화경품권 이벤트입니다.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의 좋아요 버튼 꾹 누르시고 영상에 나와있는 알파벳과 숫자를 찾아주세요.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문화상품권 5천원 코드를 완성! 먼저 등록하시는 분들께서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. 메인 눈을 가지고 있는 클듀기 여러분들은 누굴까요? 이렇게 끝나면 재미없겠죠? 문화상품권 추가 이벤트! 첫번째,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! 두번째, 응원의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번째, 월마다 랜덤으로 추첨하여 총 30개 문화상품권 5천원을 보내드립니다. 매일매일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클레버 만의 특급 이벤트! 절대 놓치지 마세요! 그럼 구독과 좋아요 꺼 꺼! 놀아주세요! 그러면 안녕! S-S-S-S-S-S-E! S-S-S-S-E! 함께 떠나볼까? S-S-S-S-S-S-E! 노네를 부르면 지친 마음 모두 저 하늘에 달려 랄라라 랄라 랄라 기쁨 좋아! S-S-S-S-S-S-E! 힘껏 소리쳐봐! S-S-S-S-E! 아무 걱정하지 마니? 맘에 소중한 추억이!